위험하게 사는 것만큼 빛나는 것은 없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왠지 모를 억압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항상 누가 머리를 단단히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는 비단 현대인들만 느끼는 감정은 아니다 옛사람들도 어느 시대든 항상 억압감을 느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 역시 국경 신분이나 계층, 강제적인 행정과 같은 물리적인 압박 외에도 종교적 윤리, 전통이나 인습, 지연이나 혈연에 따른 인간관계 등 정신적인 압박이 있었으니까 현대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는 압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력이나 경력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 윤리 등 우리에게 가해지는 압박의 종류가 과거보다 세분되었을 뿐 아니라 한층 증대되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전히 숨막힘을 느끼면서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거짓 즐거움과 진짜 즐거움을 구분하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숨막힘을 해소하기 위해 때때로 기분 전환을 시도한다 바로 향락을 추구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 향락은 진짜 즐거움이 아니라 잠시 현실 도피를 돕는 거짓 즐거움에 불과하다 왜 향락이 거짓 즐거움일까? 그것은 누구나 돈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향락은 사람의 마음을 빤히 들여다보는 장사치에 의해 만들어진다 가격과 장소가 미리 결정되어 있으며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다 놀이동산과 같은 테마파크가 전형적인 예이다 그렇다면 거짓이 아닌 진짜 즐거움은 어떤 것일까? 이는 향락과는 정확히 반대쪽에 위치한 즐거움이다 향락의 뜻을 그대로 풀면 즐거움을 향유한다이다 이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스스로 손을 뻗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소극적인 즐거움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반대쪽에 위치한 진짜 즐거움은 적극적인 즐거움이다 내가 왜 적극적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그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는 적극성이 동반되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서는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진짜 즐거움 중 하나이다 글자를 읽고 이해하며 생생하게 상상하는 일은 지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매우 적극적인 행위이며 자신이 갖추고 있는 능력을 최대로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요리하는 일과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일 등도 향락이 아닌 진짜 즐거움이다 하지만 향락이든 진짜 즐거움이든 압박감이 강한 생활 속에서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잠깐의 현실 도피에 지나지 않는다 도피한다고 해서 현실의 압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즐거움은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나고 우리는 또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다시 주위로부터 억압받는 기분을 느끼면서 산다 주말이 지나고 나면 출근해서 일을 해야만 한다 이처럼 많은 사람은 자신이 정말로 자유롭지 못하고 무언가에 묶여 있다고 느낀다 어떤 생활권에 사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이다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미셀 푸코도 그렇게 느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인간이 어떤 식으로 지배당하고 압박받아 왔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우리를 숨 막히게 하는 것은 바로 규율 권력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규율 권력이란 사람들이 위로부터 온갖 의미에서 규제를 받으며 정해진 틀 안에서만 생활하고 행동해야 하는 상태로 만드는 힘을 뜻한다 물론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권력자와 정부이다 그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현대적인 통치의 힘이자 방법이다 더 쉽게 말하자면 권력체제는 사회적인 속박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내면에까지 손기를 뻗친다 개개인의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까지도 컨트롤해서 자신들의 관리하에 두려고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 중 하나는 교과서 내용을 구석구석까지 검열함으로써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성향과 틀을 조절하는 일이다 세세한 법제도를 통해서 우회적인 형태로 윤리와 상식의 토대를 만들고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 방식 행동을 지배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억압은 점차 세상의 풍조가 되어서 널리 퍼지고 어느새 당연한 상식이 되고 만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의 침투이며 우리 삶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미셀 푸코가 이런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통치 역사의 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니체주의자였기 때문이다 니체주의자란 니체의 팬이라는 뜻과 같은데 특히 푸코는 니체에게 강한 영향을 받았다 과연 니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가치관을 뿌리부터 의심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니체는 시적인 느낌을 주는 저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는 이 충격적인 문장만 유명해지고 말았지만 그의 모든 업적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단 한 가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각자가 자기 나름의 가치를 창조하라라는 것이다 니체는 왜 각자가 자기 나름의 가치를 창조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만약 당신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부자로 태어난 자가 가난하게 태어난 자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재미없는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것의 가치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가치의 거푸집에 자신을 끼워 맞추며 살려는 태도를 취하기 쉬우니 말이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주 많다 가능한 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남보다 풍족한 생활을 하고 보통 이상의 행복을 느끼며 사는 인생이 이른바 제대로 된 인간의 삶의 방식이며 나는 사람에게 찬미받아 마땅한 삶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니체는 그런 삶의 방식에 반대한다 그는 좀 더 위험한 인생을 좀 더 자신의 개성으로 빨갛게 물든 인생을 자신을 가장 생기 넘치게 할 삶의 방식을 취하라 라고 열렬히 주장한다 니체는 왜 위험함과 동시에 이기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삶의 방식을 권하는 걸까 그가 무책임하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일까 이런 까닭에 니체의 사상이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 견해는 잘못되었다 니체는 모두가 각자 자기 나름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항상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뿐이다 그렇다면 니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갔을까 본능과 욕망은 삶을 건강하게 만든다 당시 니체는 반그리스도라는 책을 출간했다 대다수 사람이 기독교도였던 유럽에서 이 제목은 너무나도 악마적이고 도발적으로 비쳤다 많은 사람이 그가 자신들의 전통과 윤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니체는 빈축을 샀고 무신론자 딱지가 붙게 되었다 하지만 니체는 니체는 실제로 기독교도를 비판하지 않았다 그저 사람들이 반그리스도라는 제목만으로 내용을 유추했을 뿐이다 니체는 니체는 예수의 언동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대때까지 누구도 할 수 없었을 만큼 깊은 동정을 보냈다 니체가 비판한 것은 신학자와 성직자들이 신약 성설을 이용해서 제멋대로 윤리도덕을 만들고 그것이야말로 진리라고 단정하는 일이었다 즉 그가 비판한 것은 기독교의 신학과 거기에서 파생된 윤리도덕이다 이는 당시 기독교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사람들에게 널리 침투해 뒤독교 신자의 상식이자 뒤독교 세계의 상식이 되었다 신학에서 탄생한 이 윤리도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자유와 생기를 올가메고 억압했다 강한 자를 악하다고 치부하는 것 외에도 건강한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물성이나 에너지까지도 모조리 좋지 않은 것으로 취급했다 예를 들어 본능이 이끄는 자유로운 연애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미 결혼한 남녀라 할지라도 성행위로 쾌감을 얻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부부의 성애는 자손을 남기기 위한 필요악이지만 가장 바람직한 일은 전 생애에 걸쳐 정결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니체가 이런 식으로 기독교 도덕의 성욕금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그는 더욱 거시적인 시점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반그리스도에서 이 윤리도덕은 진리라고 불리는 것이 우리 생애 가장 유해한 것인 양 취급한다 라고 표현했다 또한 기독교 신학에서 탄생한 윤리도덕은 하나같이 반인간적이고 반자연적이라고 비판했다 니체가 기독교에 개인적인 원한이나 트라우마가 있어서 강한 어조로 기독교의 윤리를 공격한 것은 아니다 그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를 따르면 인간의 생명력이 한없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 좋지 못하다고 말한 것 뿐이다 니체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는 우리의 생을 손상한다 라고 말했다 여기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란 기본적으로 본능을 말한다 투쟁에 승리하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기독교의 윤리도덕에 따르려면 이 본능을 억제하거나 부정해야 한다 이러한 니체의 생각은 건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는 윤리도덕의 유효성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살아있는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일에 공헌할 수 있을까를 중심에 놓고 판단했다 이런 자세를 가진 니체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의 윤리도덕은 너무도 공상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 도덕은 인간이 살기 위한 본능과 욕망의 많은 부분을 죄라고 단정하고 인간은 그저 신의 은충을 바라고 기하리며 신의 영을 섬겨야 하는 존재이며 지금 직면에 있는 현실이 아닌 천국을 지향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를 그대로 믿고 따르면 현실의 생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어떤 관념이라도 그것이 지금 사실로서 존재하는 우리의 생에 직접적으로 공헌하지 못하면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니체는 칸트가 재창한 선도 무효하다고 말했다 칸트가 재창한 선은 인격이 없는 선 순수한 개념 그 자체인 선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절대 개념만으로는 살 수 없다 개념에 인간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개념을 맞춰야 한다 살아있는 육체의 생활을 중심에 놓고 이에 알맞은 윤리도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오히려 인간의 생을 망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일단 현실의 생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유효성을 따지는 것이 니체가 가진 생각의 특징이다 그래서 니체의 철학은 생의 철학이라고 불린다 그의 철학은 개념을 중점에 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그렇다면 니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걸까 그는 반그리스도의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이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바로 각 사람은 선을 즉 자신만의 윤리도덕을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탈출을 향한 길이다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일까 지금의 자신으로부터 탈출 일상의 답답함으로부터 탈출 왠지 모를 억압감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니체주의자였던 푸코가 이름 붙인 규율 권력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뚜렷한 주관 없이 수동적으로 살면 권력자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지배를 당하게 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자각하지 못한다 그들은 보통 지배라고는 해도 그것은 정치나 행정상의 지배이며 내가 실제로 유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으로서 나 자신은 항상 자유롭지 않은가 라고 생각한다 그게 바로 지배당하고 관리당하는 삶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처럼 세상 풍조에 물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지배와 관리를 당해온 대로밖에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권력으로부터 지배와 관리를 받는다 아이는 것으로는 부모의 양육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부모의 언동과 생활을 통해서 세상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권력 체제이다 이 체제는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서 위법과 적법의 범위를 정한다 그 가치관은 시민이 가지는 도덕관념의 모태가 되고 그 농도가 옅어진 것이 세상의 상식이 되며 전체적인 시대의 풍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아이가 자라 학교에 들어가면 권력이 주도면 밀하게 준비한 교재로 학습하게 된다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뒤에도 권력의 지배와 관리망 안에서 일하게 된다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이다 권력의 지문이 끈끈하게 묻은 윤리관은 텔레비전 뉴스 등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물들인다 니체가 태어난 19세기까지 그 규율 권력은 주로 기독교에서 탄생한 윤리도덕 이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교활학의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 윤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윤리를 지향하는 세계에서 선으로 간주하는 성공이란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고 남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결과로 보이는 숫자만이 의미 있는 것이며 수치화할 수 없는 인간적인 것 예를 들어 예술이나 인격 사랑 개성 등은 하찮은 장식 정도로 치부된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살벌한 경쟁 세계에 완전히 몸을 담고 제대로 뛰어드는 편이 나을까 만약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우리는 중무장을 하고 싸워야 한다 눈앞에 나타난 적을 차례로 해치우지 않으면 다음 순간에는 자신이 죽거나 태잔병이 되고 말 테니까 하지만 끝까지 싸우더라도 수중에 남는 것은 허무 뿐일 것이다 디지털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게임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끝판왕을 쓰러트렸을 때를 떠올려보라 결국에는 한없는 허무만이 남는다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정년이 되어서 회사를 떠난 사람도 같은 허무를 맛본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삶의 보람을 찾으려 하거나 제2의 인생으로 등산이나 취미생활 문화센터 안에 자신을 매몰시키려 한다 무언가로 자신을 가득 채워야 할 만큼 자기 안에 공허가 퍼져 있다는 사실을 감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간의 기준에 따라 실패 없이 살아왔는데 그 대간은 어째서 한없는 허무일까 그 이유는 명확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에 맞춰 살았기 때문이다 세상에 맞춰 살아왔다 라는 말은 세상의 상식을 자신의 상식으로 삼고 세상의 윤리도덕을 자신의 윤리도덕으로 삼아 살아왔다는 뜻이다 사실 이는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다 물론 이런 삶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남들에게는 훌륭한 분별력을 가진 사회인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마음 한편의 공허를 안게 된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의 분주함으로 덮으며 스스로 눈속임을 하고 있었던 것뿐이다 만약 100% 자기 자신으로 살아왔다면 허무가 비집고 들어갈 틈 따위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입증할 훈장 남들이 보내는 존경의 시선 멋들어진 직함을 원하지 않는다 자기답게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테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흔히 자기 자신이란 지금 여기에 있는 자기를 뜻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옳지 않다 자기 자신이란 본능과 의지 그리고 능력의 가능성이 응축된 것으로 자기 자신으로 사는 일은 이를 모두 해방해 충분히 활동하게 함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나 고양이 아기는 항상 자기 자신으로 산다 계획이나 어떤 의도 없이 그저 천진하게 산다 기쁨이나 웃음을 온몸으로 표현하기도 하면서 말이다 그들에게는 조금의 후회도 없다 내일의 일은 물론이고 지금 이 순간에 손익조차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물리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는 한 계속해서 기분 좋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구의 제안도 받지 않고 자신의 본능과 의지와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적인 기쁨은 그 세 가지를 사용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사회생활에 규범이 있는 이상 우리는 본능대로 행동할 수가 없다 의지를 발휘하는 일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다 법률 도덕 인습 전통 종교 문화 예절 체면 등이 우리를 사방에서 짓누른다 우리는 끊임없이 옷차림 표정 시선 자세와 태도까지 신경 쓴다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예술가나 작가 창작자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몸에 두르고 마음 가는 대로 하루를 보내고 자유롭게 발언한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창조적인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모두 남다른 재능을 가졌기 때문일까 나는 사람이 나한테 재능만 있었더라면 하면서 자유인으로 불리는 이들을 부러워함과 동시에 재능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재능은 피와는 관계가 없다 그들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는 다는 것 뿐이다 그들은 세상에 흘러넘치는 규율 권력에서 탄생한 윤리도덕과 사고방식 가치관을 절대로 유효한 진리라고 믿지 않는다 그 밖의 일에 대해서도 결코 남의 의견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에 만연한 온갖 윤리도덕의 바깥에 서 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윤리도덕이 결핍되어 있는 걸까 그저 괴짜이거나 무법자일 뿐인 걸까 실제로는 그들 또한 윤리도덕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은 세상에 있는 기성의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지성과 경험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자기 단련을 통해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준이 특수하고 이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적이면서 보편적이다 그에 비하면 세간의 일반적인 윤리도덕은 그 시대에 한정되어 있고 지역이나 문화의 틀 안에서만 통용되는 좁은 범위의 것이다 창조적인 힘을 가진 사람의 윤리도덕은 누구에게나 통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예술가의 작품이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이해되고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윤리도덕과 차이가 나는 이 방식이 바로 남다른 재능으로 불리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도덕 하나하나가 지존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손수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즉 자유인들은 그야말로 가치를 창조해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예술가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기업에 속한 비즈니스맨이나 일반 서민 중에서도 스스로 윤리도덕을 창조한다는 의식 없이 자신의 규칙을 형성하면서 독자성이 강한 삶의 방식을 취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안이하게 남을 흉내내지 않는다 스스로 판단하고 인생을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등 확실하게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삶의 방식을 취한다 이런 태도는 남의 눈에는 자아가 너무 강하다고 간주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자기 나름의 가치를 창조하려고 하지 않는 대부분 사람은 항상 이미 만들어진 것 가운데서 선택하는 인생을 산다 세상이 정한 윤리도덕 아래서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한다 게다가 세상에는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한 노하우를 담은 책이 넘쳐난다 사람들이 자기개발서를 보며 공부하거나 편법을 사용하는 일도 당시의 문화와 품조의 시점에서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획득하기 위함이다 달리 말하자면 그들의 인생은 수단을 선택하는 데 소비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인생은 결국 정해진 메뉴에서 무언가를 고르는 일로만 전락하고 만다 회사원에게 출세코스라는 표현이 정착된 것처럼 각자의 분야에서 기성의 정통로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을 분리하라 우리에게 인생의 매뉴얼을 슬며시 들이미는 사람이 있다 당대의 권력을 중심으로 한 지배체제 이다 우리는 지배를 받아들이며 행동과 사고방식이 예상되는 범위 안에만 머무르는 순종적이고 획일적인 시민 계층이 된다 그리고 획일적인 시민이 많을수록 지배체제는 행정을 쉽게 컨트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태는 언뜻 권력통이 시민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는 보호와 동시에 시민의 삶을 관리하는 것이다 다소 강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비유해보자면 물고기를 어항 안에서 죽을 때까지 키우는 것과 같다 드넓은 허무해 바다에 떠있는 세계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내버려 두는 일이기도 하다 시민들은 그 지배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그들의 내부에 있는 가치관과 윤리도덕은 기성의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도 아니다 이는 결국 떨쳐버릴 수 없는 억압감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왜 억압감을 느끼는 걸까 바로 자기 삶의 방식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어린아이는 아무리 서툴더라도 어른이 도와주는 것을 싫어한다 놀이조차도 스스로 컨트롤해야 기쁨이 생긴다 자신의 힘을 이용하는 일이 삶을 사는 보람이기 때문이다 이는 니체가 자주 말하는 힘의 의지라는 말의 다양한 의미 중 하나이다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는 종종 권력의 의지로 번역되고는 하는데 이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없다 권력이라고 하면 정치적 권력의 의미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맥시드 나는 독일어는 넓은 의미에서 힘을 가리킨다 니체는 인간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한 것이다 그래서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3부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원하는 대로 행하라 그렇지만 그전에 스스로 의욕을 북돋는 자가 되어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놓은 것을 소비하거나 처리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 목적지는 끝없는 허무이다 그리고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가서야 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후에 휩싸이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의 기분이나 욕망대로 행동하라는 말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방종에 빠지거나 삶의 지향을 잃고 헤매게 된다 중요한 것은 위에서 강요하는 윤리도덕이나 규범을 풀쩍 뛰어넘는 자신만의 규칙을 가지고 그에 준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제 니체가 말한 자신의 윤리도덕을 스스로 발견하라 라는 말의 의미가 보이는가 지금 당장 허무가 입을 벌리고 있는 어둠의 심연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라 정해진 삶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을 수립하고 독창적인 삶의 방식으로 진정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선악의 윤리를 비롯해 스스로 윤리도덕과 삶의 규칙을 다시 창조해야 한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귀찮은 일이다 마치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로 사용될 채소를 일일이 기르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다 매우 성가실 뿐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윤리도덕에 따라 살면서 후회와 호무에 도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는가 사실 니체가 존경한 시인 괴태도 니체주의자였던 푸코도 그 외 세계의 많은 예술가도 이를 실천해왔다 그랬기에 대중 속에 파묻히는 일 없이 시대를 넘나드는 개성있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니체가 전하는 지혜를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 자신을 온전히 살리는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인생이라는 춤의 스텝 하나하나를 스스로 정하며 자신만의 안무를 짜야 한다고 말이다 니체는 그 일이 가능한 사람을 초인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는 니체가 살았던 19세기까지의 이름이다 그로부터 반세기 정도의 세월이 흘렀고 이 단어가 뜻하는 의미는 조금 바뀌었다 현재는 그런 이들을 자기 시연을 하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인생을 사고의 중심에 놓고 생각한 최초의 철학자이다 그에게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인생 경험을 충분히 쌓은 노년이 되기 전부터 삶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스물두 살 때 이미 의학과에서 철학과로 옮기면서 나는 평생에 걸쳐서 인생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라는 결의를 다졌다 그가 서른 살 때 간행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와 그 후에 쓴 여러 소논문에는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 특히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백년도 더 된 책임에도 책에 담긴 내용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신선하게 비치기도 한다 그의 관점이 새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느 결에 비뚤어지고 굳어져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안정적인 세계는 어디에도 없다 쇼펜하우어는 끊이지 않는 변동이야말로 세계의 보통상태다 라고 말했다 이는 전쟁이나 재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에서 모든 것은 언제나 변화하며 그것이 생의 정상적인 상태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그가 제시한 세계관은 안정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 세계에 존재할 때의 기본적인 형태라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변화해야말로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그의 말을 듣고 거리감이나 불안이 느껴지는가 아니면 안심이 되는가 만약 불쾌한 느낌을 받는다면 당신이 안정되고 안전하며 평화로운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세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일과 현실의 세계는 전혀 별개이다 물론 전쟁을 하며 서로 죽고 죽이는 것보다는 평화가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는 항상 안전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평온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 주위를 둘러보면 평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는 정치가들에게 속고 있는 이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도 그럴 것이 정치가들은 자신이야말로 평화롭고 안전하며 누구나 안심하고 살만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큰소리로 선전하고 다니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그런 사회는 한 번도 만들어지지 못했을까 그런 유토피아가 세계의 역사 가운데 과연 언제 어디에 존재했을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정치가는 높은 지위에 올라 안정된 급여와 고액의 연금을 얻기 위해 새빨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이를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치가들이 떠벌리는 말들이 환상이라는 사실 또한 잘 깨닫지 못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까닭은 우리가 많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사는 시대는 진보하고 있으며 생활이나 환경 역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발전론적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발전론적 사고란 모든 일이 순서를 따라서 혹은 계단을 밟고 나아가듯이 변화할 거라고 여기는 사고방식을 뜻한다 현대인 특히 젊은이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논리에 따른 사고 역시 전형적인 발전론적 사고이다 우리는 이를 대부분 학교에서 배운다 발전론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내용 자체가 발전론적 사고이다 이런 사고를 잘하는 학생은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물론 우수한 학생 이라고 평가 받는 다 현대의 학력 사회는 발전론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축된 특이한 사회권이다 하지만 이 사고를 하는 사람은 뜻밖의 사건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약하다 다른 의미로 유연성이 부족하고 그만큼 불확실함에 취약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당연히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현대인 중에는 이런 사고에 익숙해진 나머지 현재는 충분히 활약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에게도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실제로 인생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걸까 그렇지는 않을 거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불운이나 사고를 겪기도 한다 정해진 대로만 하면 반드시 잘 풀린다는 보장도 없다 어떤 나이대도 예외 없이 어려움과 재해가 찾아온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고독한 싸움이기도 하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왜 모든 것은 계속해서 변동한다고 주장한 걸까 그는 이런 의문에 의지가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제목에 담긴 의지가 바로 그것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의지와는 전혀 다르다 이는 자연안의 온갖 힘을 가리킨다 쇼펜하우어는 폭풍우나 천둥도 의지일 뿐 아니라 생물의 생명력 충동 본능 욕망까지도 의지라고 말했다 이 의지는 살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절대로 쉬지 않고 자신을 키워가기 위해 계속해서 활동한다 이처럼 의지는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로 가득한 무언가를 뜻한다 이 의지는 우리 안에도 있다 쇼펜하우어는 속구쳐 오르는 충동과 욕망은 물론이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고 싶다는 마음 또한 의지의 동력 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충족감이나 쾌감을 느낀다 사실 이는 자신이 의지의 충동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쟁이나 싸움에 지는 일이 구력감이나 고통을 낳는 이유는 상대방 안에 있는 의지에 졌기 때문이다 열 사람이 있으면 열 사람 각각의 의지가 있으며 각자의 의지가 서로 마주보고 싸운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처럼 다양한 의지가 서로 관계하며 상대를 굴복시키기도 하고 함께 호흡하기도 한다 생식 행위로 또 다른 의지의 도구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세계의 끊임없는 움직임을 만든다 그런데 평소 우리는 스스로 의지 때문에 움직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보통은 그 상황에 맞는 이에 타산이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에 맞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의지에 의해서 촉진되며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내고 있는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어떤 정치적 안건에 대해 많은 사람이 동의할 때는 그 정치 이념이나 방향성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다 정책이나 행정이 대다수 사람의 이권과 이해를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 대중은 반응한다 의지가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의지에 따르지 않는 일도 괴롭지만 의지에 따르는 일도 고통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일단 의지의 욕구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지로 인해 차례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의지로 부터 도망치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만약 자살을 한다면 의지로 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살은 의지의 활동을 완전히 부정하는 적극적인 행동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살은 의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종 안에 떼어낼 수 없는 유약한 부분을 자살이라는 형태로 일찌감치 죽임으로써 종 전체의 번식과 확장의 사이클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 또한 의지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통을 주는 이 의지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 말이다 쇼펜하우어는 인식을 바꾸는 일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인식을 바꾸는 일이란 어떤 사건과 세계를 지금까지처럼 의지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지의 눈으로 본다면 비싸고 예쁜 물건은 갖고 싶은 대상이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손에 넣고 싶다는 욕구가 움직이고 도저히 가질 수 없을 때는 갈등이 생겨난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세계의 온갖 것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고 가치를 판단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처럼 의지의 눈에 의해서 성립되어 있다 옷이나 신발 가방 등 각종 상품은 하나같이 각자 안에 있는 의지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들어지고 선전된다 욕망을 움직이는 모든 것의 특징은 젊음 아름다움 귀여움 강함 섹시함 풍부함 균형 등이다 그리고 모든 경제활동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추구가 반영되어 있다 의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 태도는 곧 자신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같이 판단이나 계산을 하지 않고 즉 욕망이나 의지가 섞이지 않은 상태로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다 음식을 예로 들어보자 의지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배가 무척 고플 때 케이크를 보면 반사적으로 먹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의지가 소망하는 활동이다 그런데 만약 케이크를 단순한 물질로 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의지에서 해방된다 의지에서 해방되면 충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될 뿐 아니라 무엇을 눈앞에 두어도 동요하지 않고 태연하게 살 수 있다 이 상태에 잃은 사람은 이른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같을 뿐 아니라 천재이기도 하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것을 통해 영혼을 본다 이는 천국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발적으로 고독을 누려라 결국 쇼펜하우어가 문제삼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고 고통을 배가시키는 본능과 충동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다 그는 이를 어떻게든 이해하기 위해 의지라는 힘이 활동한다고 설정하고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내려고 했다 관점에 따라 쇼펜하우어가 허구를 이야기했다고도 할 수 있다 혹은 상당히 날카로운 허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천재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어찌 어찌 어찌됐든 우리는 그의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대해 어차피 허구의 이야기를 했으니 이 책 전체가 공상소설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의 주요 저서와 손운문 곳곳에서 인생에 대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의 비밀을 밝히는 부분은 물론 우리가 현명하게 살기 위해 참고할 만한 조언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는 가능한 한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다양한 조언을 해주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유용한 것은 역시 고독에 대한 권유이다 고독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고독이라고 하면 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평범한 교재도 없이 외톨이가 된 쓸쓸한 상황을 흔히 떠올린다 영어로 표기하면 loneliness 에 해당한다 하지만 영어에는 또 하나의 고독이 있다 바로 solitude 이다 쇼펜하워가 권한 고독은 바로 이것이다 이 고독에는 우선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한 발짝 떨어진다는 의미가 있다 스스로 세상의 등을 돌리는 것이다 또한 세상에 범람하는 형편없는 가치관이나 투쟁에 구속당하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의미도 있다 동시에 그 의지를 숙박하는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또 고독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무리지어 행동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쇼펜하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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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타인의 의지에 외로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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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은 고독해지는 일을 선호하지 않는다 항상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원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따분해한다 자신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일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혼자 있는 일에 쾌적함을 느끼는 사람은 고독하게 있을 때 비로소 가장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행복을 느낀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라 고독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죽은 철학자의 살아있는 인생 수업은 각각 일본과 대만을 대표하는 두 저자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휴 칸트 쇼펜하워 등 12명의 철학자가 남긴 지적 유산을 바탕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일상 철학을 전한다 두 저자는 철학이 사는데 무슨 쓸모가 있냐는 사람들에게 반박이라도 하듯 철학을 아주 실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삶의 정답은 없지만 최선의 선택을 하는 방법은 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에 부딪혔다면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그리고 그 누구보다 삶의 정답을 찾으려 노력했던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실마리를 얻어보자 분명 어떤 한 가지 철학적인 사고방식이나 깨달음이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되어줄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